옥천군은 3.1 옥천군 옥천은 문정리 303에 3번지 1원에서 옥천군 신청사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황교철 옥천군수를 비롯해 추복성 군의장, 충북도의회 유재목 부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현재 옥천군 청사는 1978년 신축, 1991년 일부 증축한 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협소한 사무공간과 주차장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번 신청사 건립으로 이와 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사 1층에는 민원실, 카페, 유아, 휴게실, 전시라운지, 직원, 식당 등이 들어가며 2층에는 대회의실, 문화강좌실, 본회의장, 의원실, 3층에는 군수실, 상황실, 간담회실 등이 배치되고 4층부터 6층은 업무공간으로 구성된다. 황교철 군수는 신청사 건립은 단순하게 군청사를 짓는 것을 넘어 미래 100년 옥천 군민의 집을 짓는 뜻깊은 사업이다. 신청사 건립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드림 옥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을 통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